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하루에 800을 먹고 있는데 이게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아기가 지금 먹고 있는 양이 적당한가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아기 먹는 수요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무게가 적당하게 늘어나고 있으면 지금 먹는 양이 적당한 양이고요. 몸무게가 적게 늘고 있으면 지금 먹는 양이 적은 것이고요.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지금 먹는 양이 많은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너무 쉽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몸무게를 평가할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성장표인데 200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성장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기준을 표준으로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2017년 12월부터 도입해서 1.19책도 2018년 인쇄분부터 이 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성장표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하루에 보는 소변기저귀와 대변기저귀의 개수로 적당히 먹는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모유를 제대로 먹는가 확인하는 부모도 제법 많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요. 신생아 몸무게를 계속 잴 수 없거나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는 이미 시방편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생아의 경우도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몸무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몸무게의 증가입니다. 그럼 몸무게가 50%이면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몸무게의 기준은 출생시 몸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출생시 적게 태어난 아기는 출생시 몸무게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자라고 있으면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로 태어난 아기는 20%를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자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20%로 태어난 아기가 두 달 만에 50%가 되었다면 이 아기가 먹는 양은 얼마든 간에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몸무게가 출생시 대비 제대로만 늘었으면 지금 적당한 양을 먹고 있을까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적게 태어난 아기가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었으면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게 먹는 지금의 양이 적당량일 수 있지만 몸무게가 늘었다 줄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아기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하는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출생시 대비 몸무게에 증가한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주기적으로 소아과 검진을 받고 접종할 때도 몸무게를 상담하고 제대로 먹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